안녕하세요. 조인뉴스24 가족 여러분. 저는 신인배우 박세영입니다. 매일이 오면 드라마가 저에게 첫 드라마여서 그런지 굉장히 뜻깊고 잘 배우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코키스는? 저는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요. 선배님이 알아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박재범씨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었는데 마지막에 잠깐 키스신이 있었어요. 그때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좀 뻘쭘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연기니만큼 눈 딱 감고 했습니다. 제 주변인들 중에서도 대범씨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예쁘게 잘 나왔다고 봐주셔서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키스신이 들어오는데 매력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더 많이 비추고 더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계속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